1. 흑술족의 신입생 때는 1992년 흰자와 아이 빼고 모든 게 시커멓다는 흑재열군이 있었는데 그는 흑술족의 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흑술족의 신입생을 받기 위해 흑재열군이 직접 행차했는데 신입이 많이 늦는구나. 흑재열군이 안녕하세요. 여기 대장님이 분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이놈. 네이놈. 진사부터 하거라. 진사부터 올리거라.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가룸. 어떻게 하라고요? 흥년하세요. 아, 그니까 융년하세요. 아아. 그래. 아니,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고추도 까마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수혈통과 믹스가 있다고 까만 거를 확인을 해야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알아봤구나. 한 번 보여주세요. 와, 독감해. 순수한 동인정. 하여긴 됐냐. 아, 흉렴하십니까? 그래, 어쨌든 네가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 신입이냐. 네, 들어오고 싶어서 왔어요. 의식을 지르도록 하겠다. 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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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놈. 내 이놈. 아,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대로 왔구나. 의식을 지르도록 하겠다. 차라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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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누구 계셔? 엄마. 와, 이제 드디어 우리 집회 신입으로 돌아온 것 같구만. 그럼 저도 이제 흑술 단원인가요? 아, 그렇지 않다. 겉모습만 검다고 검은 게 아니다. 톡까지 까멓게 만들기 위해서 검은 음식을 먹는 거다. 자, 그러면 집회에 음식을 내오도록 하여라. 내오도록 하여라. 게로부터 검은 음식들을 먹곤 했다. 표정이 왜 그러느냐. 와우. 근데 너무 많이 넣어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먹물인데 상관없지 않아? 어, 그럼 괜찮지.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 오늘 기도는 그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흑술 종원 아시다시피 저를 따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를 따라 하죠. 뭐라고? 이농? 수장님! 당신이 위해요! 자, 갑시다. 기도 올릴게요. 흑마라받냐 흑마냐 흑마냐 흑마라받냐 흑마냐 내 찌찌이는 검이에요. 수.장.님. 네, 이농! 왜요? 노역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요? 그래? 흑식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도록 하자. 네. 먹물이에요. 근데 진짜 제초예요. 먹물 파스타. 물에만 좀 색소가 들어왔다. 와, 이거 고무 같아요. 아마 너 먹기 좀 힘들 거야. 괜찮니? 아, 괜찮아요? 맛있는데? 누구? 수장님. 너 내 차기 당주 할래? 너 재능이 있다. 네. 고맙다. 네. 와, 이거 비주얼 근데. 와, 이거 신기하다. 패트도 좀 까매요. 우와! 피김이 완전 까매. 고무줄 같아요. 근데 맛은 그냥 크림퍼 스타일. 기름? 왜 막 과자에... 네, 이렇게. 이건 진짜 음식이 아니야. 이게 흑술독의 음식이 아니다. 좋됐다, 배 채워 놔야겠다, 빨리.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점점 들어갈 거다. 자, 다음 음식 내오거라! 그만 먹거라. 아,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옥. 샛. 자,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거묵에 칠해놓은 것이 아닌 뼈까지 꺼먼 음식. 오우올개. 오우올개가 원래? 껌, 껌옥? 네 콜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오글게다 자, 너부터 한번 먹어보거라 네, 감사합니다 주장님 음, 근데 닭이랑 똑같은데 맛은? 자, 이 오글게의 특징이 있다 오글게는 이렇게 뼈까지 까맣다 우와, 근데 진짜 까네 주장님, 검은 거에 흰 거가 들어가 있어요 주장님 주장님 빨리 먹어서 해치우세요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게 안 좋은 그거를 다 그거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왜 6mm 아니, 잠깐만요 주장님 잠깐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주장님 잠깐만 한 마디만 들어보세요 오글게로 4명씩 웃기면 바로 아해요 네 아, 쓸 수 있, 내가 음산한 척기를 다시 뿔 줄여주겠다 이제 좀 더 슬쩍 떨어졌구나 소장님 그 빨개지고 있어 주장님 제가 바랐다고요 aos 치지 마시고 자, 아름길시 내가 38대 손정재열이다! 맛있게 한입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전국의 흑술텁들이여 다들 그렇게 맛있게 하고 있는가? 더문 입술을 가리려고 빨갛게 립을 바르고 다니는 유단자놈들은 없겠지? 그래 유단자놈들 처단해야 됩니다. 유단자놈들 내가 눈에 뜨기만 해봐. 근데 우리 흑술형님이 한동안 수술하신다고 저한테. 불경하도다! 경훈 알아보신다고. 립색 팍 부는 거. 흑술형님. 여기 흑에 대한 문외한도 한입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와보시오. 죽어라. 흑술에 묻을 것 같은데? 흑술에 묻을 것 같은데? 흑어마도다! 흑어마도다. 입으로 묻었네요. 아니야, 아니야. 입에. 아, 보기 좋다. 맛있다. 다음 음식 내가 먹어라. 그 요즘 베스킨라비 댁에서 신메뉴를 하나 내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한번 먹어보자. 에피피엘 아닙니다, 여러분. 우와, 뭐야 이거? 블랙 소르베라는 아이스크림이다. 진짜 소르베다. 까맣냐. 까맣다, 진짜. 한번 먹을 거야? 맛이 어떤지 좀 알려. 완전 생경이랑 다른 맛 나는데? 레몬? 레몬 맛 나. 근데 엄청 맛있다. 맛있어, 이게? 응. 맛있어, 이게? 응, 맞지 않아? 광고 받은 거야? 아니. 레몬에이드 맛이야, 딱. 셔, 셔. 아이스크림은 달달해야 되는데, 이거 상큼해. 좀 반전이다, 외관상으로는. 엄청 달 것 같아 생겼는데. 카카오가 많이 들어가서 나는 껌 온 줄 알았거든.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나? KCM. KCM의 흑백 사진. 흑백 사진. 선생님은... PD가 멘트를 알려줘야... 다음... 아니, 아니. 나올 정도로 고교하신 분이죠? 그렇다. 저... 흑백 사진이 너무 아파. 아, 진짜?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블랙 몬스터 응원합니다. 우리 회사거든요. 아, 그래? 블랙 몬스터, 흑당 버블티. 다 우리 계열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를 흑술족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그러네. 나도 잘 들어온 거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아쉽다. 진짜 마지막으로 흑술족의 정수를 담은 음식이 하나 있다. 내 오거라. 신입들 들어올 때 하나씩 주고 그러는 건데 한번 보자. 오, 뭐예요? 이게 진짜 귀엽다. 흥란? 진짜 정수는 이 하얀 껍데기에 가려져 있다. 안 까봤는데요? 따보거라. 오, 뭐야? 뭐예요, 흑? 이게 피단이라는 음식이다. 아주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진짜요? 그렇다. 그렇게들 먹던 것 같아. 이 귀한 음식은 전통 대대로 신입들만 먹기로 되어 있다. 이걸 먹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다 소용이 없다. 어떻게 먹었지? 맛있겠구나.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Out sales는 전통 대략이 되어서 노른자가 썩었는데요? 썩은 거다. 자, 어서 먹어보도록 하여라. 자, 뭐하느냐? 야, 왜 이 양아치 새끼? 어이, ㅆ. 어이, ㅆ. 어이, 신입! 별땐 겨드라도 먹고 가야 될 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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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 야, ㅆ. 내 옷 다 버리고, 지금. 먹고. 가자. 불량. 먹자. 먹자. 자. 4.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겠다. 게임을 해서 진 사람 먹는 걸로 어떠냐. 가자. 흑고단을 회사. 흑고단을 회사. 7, 7. 49. 8, 4. 32, 58. 40. 9, 4. 47. 야, 이거 냄새가 개빡 세요, 여러분. 홍어의 2배. 계란이 진짜 썩였어, 완전 쓰여. 손으로 안 만지게 날 거 같은데. 역수록 개운 음식이다. 왜 왜 왜 왜. 너무 향긋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역겨운데? 왜 역겨워요? 이걸 시집한테 양보 안하고 먹는 내 자신이 너무 역겨워 그래서 양보를 해야겠어 어떡하지? 어 아니야 일단 겉에 흰자 부분은 젤리 같아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안에는 홍어 향이 좀 배어있는데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젤리는 정도? 못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전 못 먹어요 식감이 이로써 2019년 하반기 흑술 공채 모집을 종료하도록 하겠다 어우 저 못 먹겠어요 저 흑술족 될 그 안 되나 봐요 하얀 마음으로 하얗게 살도록 하다가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더 검고 더 어두운 음식들로 여러분 사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흑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